다음 29번이네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옳은 거. 기업번. 건축법상 유회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제, 시정의지 등을 감안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키워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합리적 제재량으로 선택하면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사례로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례표현을 그대로 써놨어요. 다음. 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을 일정기간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동시에 이런 말이죠. 불행할 때는 대집행하겠다는 내용. 개고처분을 고지했다. 이게 결합개고죠. 여기서 말하는 결합개고는 철거할 것을 명한다. 이게 명령. 하명이에요. 하명처분과 대집행개고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결합개고입니다. 결합개고를 판례는 적법한 걸로 봐요. 불응하자 다시 2차 개고설을 발생합니다.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블링하면 대집행하겠다는 2차 개고가 나왔어요. 이때 2차 개고는 영기통제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2차 개고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1차 개고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고 그 이후에 2차 3차 개고는 영기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복개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영기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죠. 최초의 개고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건 답안지 사례에 쓸 내용이에요. 결합개고의 적법성, 판례는 긍정. 반복개고의 처분성, 판례는 부정.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다음,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행정법성 의무내용을 초과했어요. 초과하는 것을 블링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위법하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법한 거죠. 위법. 볼 것도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의무내용을 잘못 기재했어요. 특히 초과해서 기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근소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는 이러한 초과 기재된 의무를 불행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알아두세요. 다음,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는 안 돼요. 다만 이미 부과한 내용을 추징은 할 수 있는 거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한 내용에 관해서는 징수해야 한다고 건축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행기간을 경과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팁 한번 보세요. 이행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무효,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의무 내용을 초과한 이행강제금은 위법하다, 방금 질문이죠. 반복부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부과 시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행을 했다면 더 이상 부과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미 부과된 내용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대집행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고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에 대한 주문의행명령, 170조죠. 이건 사례로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간의 힘 사무를 대상으로 하죠. 맞습니다. 기간의 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 팁 꼭 알아두세요. 지방자치법상 감독권의 규정책위는 단체장의 자치사무는 169조 1항 단서, 나중에 사례 대비를 위해서 그래요. 단체장의 단체임사무에 대해서는 169조 1항 본문입니다. 기간의 힘 사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0조예요.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는 172조로 간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기는 기간의 힘 사무예요. 170조. 직무역 명령이죠. 다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단체장에게 특정 국가 위임 사무를 관리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이건 기간의 힘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의 기간에게 유임되어 있으니까 기간의 힘 사무와 관련해서 관리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는 법령사 의무가 있는지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이 집행을 하지 않는데 합리적 유의가 있는지, 이런 주관적 사정은 묻지 않아요. 포함된다, 틀렸네요. 그냥 법령사 의무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알아두세요. 요건, 이건 사례용으로 한 번 정도 보시고요. 지방자책법 170조입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단체장의 기간의 힘 사무의 관리 집행 의무는 법령사 의무의 존부만으로 판단한다. 집행하지 않는다, 합리적 유의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법령사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자, 판례도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단체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의 힘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행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단체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171의 요건이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행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은 보통은 사실상 법률상 장애이겠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네요. 또한 단체장의 특정 국가의 힘 사무를 관리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권해서 주무소 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른 견해를 취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관적 사정이니까.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 불행에 정당한 이유로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런 주관적 사정 묻지 않아요. 직무연문의 요건을 하나인 관리 집행 의무를 명백히 게을리하는 것은 이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법률상 장애 사회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장애 사회는 견해차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죠. 자, 170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다 볼까요? 대상은 방금 봤던 기관의 임삼호입니다.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대신하죠. 담당 교육청 소송의 국가 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 사물겠죠. 그런데 교육감에게 기관의 임이 돼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교육감의 사립교사 징계에 관한 징계 요구도 이것도 국가삼호로 봐야 돼요.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필요하니까. 따라서 기관의 임삼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이 판례 가지고 만든 내용이에요. 이때 단체장의 관리 집행 의무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만 판단하지 이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이 공무원 집단행위에 참여한 건 징계 사유가 되죠. 그리고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법을 법에서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교원이라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결례한 것과 관련해서 이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이행을 하고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불행에 관한 사실상 법률상 장애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견해 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면 지금 관련 판례를 나중에 사례용 객관식으로 만들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판례 사안입니다. 다음 5번이네요. 주무장관이와 도지사는 해장 지방자치단체 장애 이행명령의 기관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 다 될 수 있느냐예요. 자 직무육명령을 불행한다면 대집행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 조문 문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집행, 필요한 조치, 그리고 집행정지 이 세 가지 그냥 조문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되는 거죠.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건 조문에 있다. 다음 31번입니다. A도 B씨의 단체장갑은 불법 파괴에 참가한 지방공무원 이거는요. 여러분 사례로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례 대비로 제가 강론, 사례 대비 A급으로 찍는 내용인데 거의 사례용으로 냈어요. 불법, 이거는 나중에 사례로 목차까지 다 짜놔야 돼요. 목차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체장갑은 불법 파괴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갑을 승진시켰어요.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였는데 승진시켜버립니다. 도지사갑은 갑의 의뢰에 대해서 B씨 인사위원회 불법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되는데 승진시킨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이건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되는데 승진시켰다. 따라서 이 승진처분은 재량 1탈나명이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특히 자치사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169조 1항 단서로 가는 거죠. 단서. 승진처분이 현재 부당에서 고잉을 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 감독청인 병은 갑에 대해서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자, 한 번 볼까요? 조문 문제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여기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가 포람되어 있는데 단서에 보면 자치사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명령. 장애명령은 조례규칙에서 규칙입니다. 처분, 이 처분은 항고소송의 처분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밑에 다 써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오아, 현재의 부당에서 공익을 해야 한다면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을 해야 한다. 즉, 법령 위반은 내려오는데 뭐나 안 내려왔어요? 현재의 부당에서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조문구조로 봤을 때. 따라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승진발령이 자치사무으로서 169조 2랑 본문이 아니라 단서로 갑니다. 단서에는 법령 위반의 하나고 현재의 부당에서 공익을 해야 한다는 이 본문 내용은 단서로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해 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조문 문제예요. 조문 문제가 어려워요. 사실은. 다음. 병의 갑에 대해서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 갑은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느냐?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169조 2항인데요. 이 169조 2항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잠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169조 장애명령을 규칙으로 의미한다. 장애처분은 항고소송의 처분보다 더 넓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항고소송의 처분은 위법, 적법, 적법성 통제만 하죠. 그렇지만 단체장의 감독권은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이런 적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통제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더 넓게 봐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더 넓게 본다. 그리고 1항 단서의 법령 위반에는 재량 1탈남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2항의 소송에는 소송은 기간소송으로 보는데 시정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까지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시정명령은 169조 2항 소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조문에 써있지 않습니다. 여기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안 1항에 따른 자치성에 관한 자신의 명령 처분이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감독청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관해서 대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둘만. 뭐는 빠졌어요? 시정명령은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이 났네요.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데 왜냐? 169조 2항의 소송을 기간소송으로 보면 기간소송 법정지에 따라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간소송 법정지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시정명령은 취소 정지 처분과 보충관계에 있어요. 시정명령을 먼저 발화하고 불이행할 때만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명령 이후에 취소 정지 처분만 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갑이 변호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냐는 경우 병은 승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169조 1항의 법령 위반에는 재량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사령 객관식으로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169조 1항 탓에 법령 위반에는 재량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사례에 쓸 내용이고 이거는 판례사안입니다. 판례에 쟁점이 됐던 거 한번 다 볼까요? 울산 부크청정의 승진 처분은 자치사무고 인사재량이 인정되죠. 근데 징계유결 요구 대상자를 승진한 것은 일탈남용입니다. 이런 일탈남용은 169조 1항 단서의 법령 위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독청이 승진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게 판례에서 문제된 전부입니다. 나중에 이걸요, 여러분이 사례 목차화 시켜야 돼요. 이건 사례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병의 갑에 대한 시정률이 적용 대상은 한고성에 대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더 큰 개념이라고 했죠. 왜 그런지도 써놨습니다. 한고성에 처분은 적법성 통제만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감독권은 한목적성 통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보는 거예요. 다음, 행정 절차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기억본 볼까요? 징계 같은 분리 처분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돼야 된다. 이게 이제 육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징계심의 대상자로 해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의 본질로 봐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로 봐요. 자, 볼까요? 징계 절차와 관련된 분리익 처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권은 관찰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련 조문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육군 3사관 생도에 관련된 퇴악 처분인데요. 행정절표 3조 2항 9호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느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행정절차법은 배제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적용되는 걸로 봤어요. 이때 징계 처분 절차에 변호인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사관에서는 예외에 해당됐어요. 이미 쟁송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취소가 되고 다시 열린 심의였어요. 이미 사전에 쟁송 절차에서 충분한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이 돼서 하고 싶은 얘기 이미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지만 이 지문 자체는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행정처의 허가를 거부 처분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틀려요. 당사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조항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처분의 상담명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 판례, 이건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판례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교육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없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5급 공채 사례로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2년 됐나?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소거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없는 A, B, 총장 후보자가 없는 데에서 A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총장은 A 후보자를 임명 제청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거든요. 이때 교육부 장관은 B 후보자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총장의 임용 적격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둘 다 적합한데 더욱 적합한 자에 대해서 임명 제청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이유 제시는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복수의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과 관련해서 부적격 후보자의 임용 제청 배제인 경우에는 그때는 다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왜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다 알려줘야 되지만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중에서 보다 적합한 자는 이거는 인사 제령이잖아요. 보다 적합한 자는 임용 제청할 때는 개별 평가 결과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례화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제외 처분은 내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처분성 인정합니다. 사례 문제 같으면 제가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아주 중요한 패래요. 왜냐하면 타시험에 시험에 나온 지 3년이 안 됐어. 그리고 대통령의 임용 처분이 나와버리면 소외 대상은 이제 최종 처분만 소외 대상이 됩니다. 장관의 임용 제청 제외 처분은 더 이상 소외 대상이 안 돼요. 협의 소액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지금번 더 적합한 자의 임용 제청을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이유 제시가 된 걸로 봐줬어요. 판례가. 따라서 개별 평가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임용 제청, 이건 뭐 읽을 필요 없어요. 판례에서 문제는 됐긴 했지만. 입증 책임, 여기도 뭐 시간 없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사업 승인 이전에 관계인정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자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협의를 거친다는 의미가 자문일 때는 구속력이 없어요. 따라서 자문에 구속되지 않고 자문과 다르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로 봐버리면요. 동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을 해버리면 무건헌대의 처분으로 봐서 그냥 무효로 봐버려요. 팁 기억하세요. 이거. 비교해놨죠. 자문으로 보면 구속력은 없고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인데 동의로 보면 구속력이 있고 무효 사유가 된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